위묵사님이 안동까지도 집니다. 수요일마다 모시러 가면서 아침에 모셔도 됩니다. 예배들이 어떨 때는 좀 주무시고 그런데 내밀고 오이에다가 모셔도 됩니다. 위묵사님은 위묵사님들 몇 명 안 되는가 봐. 이제 은퇴했잖아. 그런데 자기가 지어놓으니까 맘대로 해가지고 오해에서 뭐라고 하니까 탈퇴했는가 그럴까? 한월 주님입니다. 땅 사가지고 농사도 하고 교회도. 서군에도 탈퇴했지만 가지고는 첫번째 침실이 생겨요. iento은 앞으로도 지어버린 수행에 모셔도 됩니다. 난 후에 흘레를 보도합니다. 스토리에서 방문 넓이 가라고 생각합니다. 사전하였습니다. 스토리에서 다중 keyed. 스토리에서fight하시길 바랍니다. 스토리에서지____. 잠시 후, 개발지길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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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